전 세계가 주목했죠.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. 극과 극으로 대립해온 두 나라가 이렇게 만나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까가 관심사였는데 일단은 중단됐던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대만 문제, 첨단 기술 문제, 수출 통제, 항행의 자유 등등에 대해서는 이결을 좁힌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냥 그동안 얼굴을 안 보고 날을 세워했던 말을 마주보고 친절하게 다시 한 느낌이랄까요? 미 언론들은 대단치 않은 진전, 곧 다시 갈등을 마주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첫 소식 송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미중 정상이 현지시간 15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마주 앉았습니다. 지난해 11월 14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꼭 1년하고 하루 만입니다. 4시간 넘는 회담에서 양국은 대만 문제와 정찰 풍선 사태로 중단됐던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특히 정상 간 직통 핫라인도 개설하기로 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줄였습니다. 또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합성 마약 펜타닐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대만 문제와 첨단 분야 수출 통제 등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여전합니다. 시 주석은 미국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선거 절차 존중을 강조했습니다.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이익 훼손이라 지적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입장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.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실무회담이 예정된 만큼 추가 성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.